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안산에 있는 에이프럴 다육 농장에 왔습니다. 오늘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엄청 넓죠? 여기는 이것뿐이 아니라 하우스가 차 위에 보면 4, 5개 정도 더 있더라고요. 거의는 제가 찍지를 못하고 여기만 조금씩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커요. 안산에 있는 에이프럴 다육 농원이에요. 아우, 요 앞에 보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원종 방울복랑 금.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큰 원종 방울복랑 금. 보셨나요? 네, 대단해요. 방울복랑 세시합니다. 남종 방울복랑 금. 금밭이네, 금밭. 우와, 예. 방울복랑 금이 엄청 건강하네요. 네, 주말이라서 여기는 캐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다른 쪽 더 이쁜 곳으로 가겠습니다. 고고 씽. 라올입니다. 라올. 아, 라올 완전히. 네, 대박입니다. 대박. 아우, 너무 예뻐요. 아들다블. 쿵성쿵성. 완전히 베푸는 이에요. 베푸는 이에요. 베푸는 이에요. 베푸는 이에요. 아, 너무 잘 키우셨네요. 저희 집 거를 여기대 비교하면 진짜. 아,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키우시기까지가 아주 엄청난 수로가 있으셨겠죠? 상울복랑임. 다글다글합니다. 다글다글해. 오케이. 상울복랑. 이거는, 이건 염자금. 오비슈키와 금이네요. 아, 이거는 뭘까요? 멘두사 같기도 하고. 멘두사가 이렇게 큰가? 아우, 진짜 예쁘네요. 여태는. 멘두사이구나. 아네치스. 이게 멘두사 같은데요? 이게 멘두사 같은데요? 저거는 뭐지? 멘두사. 네, 루페스트리. 이거는, 홀천대철화. 홀천대철화입니다. 이거는, 앞에가서 찍어야 되겠네요. 비치프리드. 시프리드. 연자금. 연자연자금. 개풍연자금. 퍼플디다이트. 개풍입니다. 마메티. 야채. 숙소. 아, 이것도 멋있네요. 아주 물이 잘 들었어요. 아메티스. 그리고, 그 다음은, 금방. 다일락 쇼핑장인데 엄청 이쁘게 잘 키우시네요. 잘 키우셔요. 예, 여기는 완전히 대품 창들만 모여있네요. 이름을 하나씩 볼까요? 신의 선물 소주 프로포즈 사과마리아 사과마리아 애플마리아 쥬피터 집에 Akil 스테일라 스테일라 스테일라라 스테일라라 토게마리아 마리아 연이 청렴이 핑크카이제 원정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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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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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ing 황주 대신 황주 호기 샴페인지 뼈 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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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리오스 텔리오스 에보니 성염 체루미 체루미 포피 에보니 포피 마리아 포피 마리아 큐리 프로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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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모두 모두 대품입니다. 길이 스타벅스 스타벅스 크믹 오렌지 에보니 페라 포르테 페라 포르테 페라 포르테 페라 포르테 페라 포르테 페라 dod 페라 포르테 페라 멀티 피타 페라 결과 Begin pense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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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라 스텔라 짠짜마리아 짠짜마리아 스텔라 냉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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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푼입니다 냉라이징 스텔라 네. 큐리봐 큐리봐. 엄청 오르네. 흰 나리야. 흰 나리야. 킹 나리야. 완전 에보니 데콘. 완전 에보니 데콘. 완전 데콘들입니다. 라르스. 라르스 라르스 라르스. 박수, 라르스 라르스, regulatedz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